녹색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지선 가까이 갔을 때 황색 신호로 바뀌어요. 거기서 멈추면 도저히 정지선에 못 멈출 상황입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가겠습니다. 제한속도 50. 제한속도 50이고요. 황색 신호 통과하는데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팍! 아... 참 좀 기다려주지 언제 바뀌나요, 신호가? 이때. 정확하게는 이때 바뀌네요, 이때.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5m예요. 글씨는... 글씨는 이게 2m 정도 되던가요? 한 세 걸음 되던데요. 글씨 2m. 그럼 여기에서 이 뒤에 안 보이는 구간이 또 한 2 내지 많으면 4m 있죠? 여기까지 한 6, 7m, 이거 1m, 이 뒤에 2 내지 4m. 그러면 한 9 내지 11m, 9 내지 11m에서. 제한속도 50일 때 멈출 수 있나요? 못 멈추죠. 여기서 끼익 하면 여기쯤 멈춰지겠죠, 여기쯤이요. 그러면 다른 차들 지나갈 때 불편을 주겠죠? 그래서 블박차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도저히 멈출 수 없어. 쭉... 네, 이때 빨간불밖에 없고요. 내가 가는데 제일 앞에 있던 차가 그냥 와서. 아니, 뻔히 보이는데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고,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100%래요. 상대도 불박차 100%래요. 왜? 황색불 위반. 신호위반이래요.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100대0이랍니다.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으면 경찰에 가서 신고하세요.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는 저거 내가 지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팍 일부러 나를 들이받은 것 같은데 저거 보험사기 같은데? 그랬더니 그 보험사기 그것도 경찰에 가서 같이 얘기하세요. 보험사 말 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 해 줄 게 없답니다. 이거는 어차피 황색불 위반, 신호위반 100대0이에요. 우리 보험사는 나한테 해 줄게 아무것도 없대요. 경찰에 신고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사기로 보인다가 12%. 상대 운전자가 비슷한 사고 또는 단기간에 여러 번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받은 게 있다면 그렇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은 높다, 80%. 만일 상대차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손해배상 받은 게 몇 개 있으면 그건 불안하겠죠? 여태까지 그냥 넘어갔지만 그래,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자! 불안할 겁니다. 이거는 보험사기 설령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저건 딴짓한 거야, 딴짓. 한눈팔고 딴짓한 거야. 그래서 보험사기는 권위가 멀다, 8%. 뭐 가능성이 다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오늘 하늘이 좋네, 구름도 좋네 이러다가 신호 바뀌었네, 팩! 만약에 보험사기면 100%이죠. 그런데 딴짓하다가 신호만 보고 바로 앞에 오는 유턴차를 못 봤다. 그렇다면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유턴한 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0%입니다. 유턴한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무조건되고 나는 신호 지켜서 유턴했고 상대는 신호위반이야. 그러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이야 하는 분도 한 분 계십니다. 신호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데서 잘 보세요. 유턴할 차가 신호만 보고 바로 유턴하는지. 아니면 뒤늦게 무리하게 들어오는 황색 불에 들어오는 차도 있고 어떤 차는 빨간으로 바뀌었는데 무리하게 오는 차가 있어요. 그럴 때 다 기다려요. 잘 보세요. 저렇게 무턱대고 안 나옵니다. 빨간 불에 신호위반한 차량 사고 났다고 하면 그럴 때는 한쪽은 신호 보고 신호, 나 신호동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차가 안 오지. 그런데 왜 빨간 불에 들어왔어? 그런 경우라면 성급하게 유턴한 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고 완전히 생자매기로 빨간 불에 달려온 차에게 더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블박차를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지선이 어떻게 멈춰요? 여기서 바뀌는데요. 여기 못 멈춰요. 여기쯤 가야 멈추겠죠, 여기쯤. 그러면 한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나보고. 그런데 여기까지 다 왔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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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유턴도 좀 더 유턴하려고 하면 여기서 돌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앙선은 일부러 물고 도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정확치는 않지만 보세요. 중앙선, 중앙선. 중앙선을 물고. 예... 유턴은 그 뒤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번 사고는 100 대 0 쪽입니다. 앞을 봐야죠. 차가 뻔히 오고 있는데. 그리고 다만 황색 신호에 통과하다가 중간에서 신호 바뀌었잖아요. 그런 조치에서 들어오는 차가 있을지 모르니까 옆차로로 좀 비켜서 가든가. 아니면 혹시 차가 오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조심해서 갔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블박차인터가 한 20% 근처 얘기하는 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호등보다는 앞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는 적사하지 마세요. 지금 딜레마존에 대해... 지금 이 사건, 요즘 이거 법원에 가면 무죄 나올 겁니다. 신호위반 아니에요. 딜레마존에는 점점 인정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인정되는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거 어떻게 멈추느냐 못 멈춘다. 검찰에서도 무혐의. 법원에서도 무죄. 한글릭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아직도 딜레마존에 인정 안 하는 조사관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접수했는데 상대가 보험사기라는 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럼 블박차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고생하셔야 돼요. 검찰에 가서 무혐의 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 가서 무죄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경찰에 접수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접수하면 어쩔 수 없어요. 경찰에 접수해서 상대 보험사기 아니면 상대는 경찰은 피해자로 정리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90%는 상대가 100%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8%는 상대가 더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보험사는 도와주지 않아요. 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나 다친 거 내 차 수립이 상당히 많이 나왔겠죠? 그거를 본인이 직접 상대 보험사 상대해서 소송하십시오. 만일 상대가 경찰에 접수하면 그때는 혹시 상대가 다른 걸로 보상받은 게 있나요? 뭐 그런 거 이런 거 비슷한 걸로 받은 게 있나요? 좀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저를 들이받은 것 같아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그거는 상대가 먼저 경찰에 접수시켰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